누구든 날 배신하는 인간은 죽어 우리 관계는 이걸로 끝이야 나도 나 이제 깨달았어 사진을 때 다시 흔들린다는 거 수련언니 맞잖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어서 로나 죽던 날 뭐 기억난 거라도 있어 그날 계단에서 배로운 학생을 죽였죠 춥진 않아 내일도 또 올게 내가 입만 열면 주단태라는 이름 석자도 사라진다는 거 미친 짓이야 정말 내가 시키는 걸 다 할 수 있겠어 춥진 않아